네, 반갑습니다. 머리 진지하게 안 드네요. 어떡하지? 방금 60명이었는데 21만 명 바뀌었어요. 지금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그, 저희 사진이 공개가 됐죠. 그래서 오늘 로그를 찍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? 얘기도 진행하고 좀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일단 너무 어렵고 음... 처음이니까 솔직히 솔직히 너무 생각이 어려웠어요. 알겠지? 환희의 기회나 환희의 기회나